석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만 16g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석탄향방울이 또 나와있습니다. 문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빗기 1. 백미토만을 곱게 가루로 낸다. 2. 쌀가루에 물 한 마리를 넣고 죽을 쓴다. 3. 식에 노르컬 한 대를 섞는다. 벗을 빗기엔 겨울에는 7일, 봄과 가을에는 5일, 여름에는 3일이 지나 샵쌀한 마리를 푹 무르게 찐다. 2. 앞서 빗은 미술과 함께 빗는다. 7일이 되면 단맛과 쓴맛이 알맞다.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